이어져있어 달에 가장 가까운 곳 사쿠야는 저쪽 저쪽에 템같은거 안먹어도 되니까 중개님 한개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엔딩을 보는구나 여러분 엔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제발 조금만 뛰자 좀 뛰라 좀 주인공 아 진짜 얘가 좀 덜 됐어 버릇이 잘못 들었어 지금 한번 아오니 갔다 어 만나줘야 아오니랑 소개팅 한번 시켜줘야지 한번 진짜 어우씨 야 뭐야 뭐야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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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시 못하나봐 나이스 나이스 좋아좋아 엄청난 데미지를 처음부터 입혔어 죽었나? 오케이 쉽네요 예 역시 90씩의 힘은 대단한거 같애 네 역시 90씩의 힘은 대단한거 같애 기신 고탭이래 어 저장하는거 있다 자 이게 마지막 상점인거 같애요 자 마지막 상점을 적절히 이용을 해야겠죠 자 아 여신한옥님 한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 세이브 한번 해주고요 좋아 좋았어 좋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카메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카메라 업그레이드 를 해줍니다 둘 다 20분 대 코카 콜 아 이게 늦게 나왔으니까 더 좋은거겠지 가자 자 갑시다 어 끝 끝이 없어 계단이 어 scp는 scp가 생각나 진짜 아프리카에 이상한 막장애들 진짜 너무 많은거 같애 블랙을 저렇게 쳐 넣는데도 왜 이렇게 막장이 많지 어 아 좀 뛰라 좀 좀 아 좀 뛰러 뛰라고 좀 아 어 올라갔다 올라갔다 아 야 끝도 없다 어 어 이것으로 저 가면은 진정하게 완성된다 사쿠야의 얼굴 그 자체가 얼식의 가면인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피게 될 것이야 이야 또 싸워 또 싸워 자 자리 자리 좋았어 아 놓쳤다 아 아 아깝다 자리 자리 어어어 피했어 피했어 아 바로 찍었는데 폐줌했는데 아 못찍었어 폐줌했는데 아 카빈님 10개 감사합니다 안돼 잡뻤졌어 아 카빈님 20개 감사합니다 20개 아 카빈님 30개 아 여러분 이제 저 별풍 받으면서 이렇게 보스도 잡으면서 엄청난 여유가 생겼죠 이제 아 10, 20, 30, 30 감사합니다 마트사 내려봐 내려봐 아 카빈님 40개 아 40개 감사합니다 아 마트사 어 아 아 없어 아 하빈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좋았어 별풍밥 간다 야 오지마 야 아오니 같은거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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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너무 빠르다 쟤 공속이 아 아 너무 빨라 찍을 시간이 없어 폐줌 아 폐줌했는데 폐줌 아 폐줌했는데 폐줌 폐줌 아 폐줌 아 이번엔 찍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폐줌 아 폐줌 아 어 영이 있던 자리에 뭔가가 떨어져있다 유모지키 유모지키 소우의 측 기록 그 자의 가면 월식의 가면이 된 자 다시 월식의 가면으로 키라이고를 행하면 크나큰 공명이 일어나리라 크나큰 공명섬을 삼키고 밖으로 퍼져 모든 자들을 피 피는 일을 피할 수 없으리라 월식의 가면이 된 자 봉인하는 것은 월식의 가면이니 같은 월식의 가면을 씌워 키라이고를 행하여 홈백을 딜로 돌려보내면 공명 멈추리라 허나 월식의 가면이 된 자의 얼굴을 보는 것은 금기인지라 같은 월식의 가면을 씌우는 자만이 그 얼굴을 보기를 허락하 아 허락되노라 월식의 가면 씌우는 자 필위험이 있으니 쩜쩜쩜 이 이후로는 문자가 희미해져 읽을 수 없다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끝이 아닌데? 더 올라와 볼게요 아 빨리 빨리 올라가자 좀 빨리 빨리 아아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내려가서 여기로 올라가라고요? 오케이 야 무슨 등대에 길을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야 자원 낭비 아니야 자원 낭비 진짜 아 진짜 길이 이래요? 진짜? 흐흫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또 두 갈래 길인데? 왓 아 김형님 확인 감사합니다 아 김형님 확인 감사합니다 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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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찍었지 아 아깝다 아 아 사명콤보만 딱 하면 될텐데 사명콤보 사명콤보만 하면 되겠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97필름을 다 살걸 그랬어 부족할거 같애 차량 콤보만 하면 될텐데 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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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데미지 입혔어 안녕 여덟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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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뭔가? 호호 좋았어 자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아닌거같애 아니다 아 길이 뭐이래 저 레이더 뜨기 뜨는데 그냥 무시할게요 귀찮아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 데미지마 와 따 아 저거 진짜 잡히면 저건 진짜 데미지가 진짜 와 아 아니 아래로 내려가라고요 아래로 왜 내려가 길력이 아니에요? 길력이 아니야? 아래로 내려가라고? 나이스 한 번에 끝낸다 나이스 한 번에 끝낸다 나이스 야 이제 난 신들린 컨트롤 나온다 이제 좋았어 어 자 소우야의 숙이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지금에서야 겨우 알 수 있었다 나는 소우에츠의 흔적을 필사로 쫓고 있었다 소우에츠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며 같은 행동을 하는 동안 소우에츠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든다 웃기게도 죽음의 순간 짧은 짧은 아마 평온이 되돌아왔다 다음 키라이고를 행하면 피어버린 사쿠야는 더 크게 피어버리겠지 하지만 피어버린 사쿠야를 진정시키는 것은 다시 키라이고를 행하는 때 행하는 때 밖에는 없다 전설에서는 과거 무고의 날에 피어버린 길을 봉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키라이고를 행했다고 되어 있다 어떠한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자의 혼을 받아들인 때와 같은 상황이 되면 거의 혼도 돌아올지도 모른다 허나 저 키라이고엔 뭔가가 부족했던 것이다 요동치는 혼을 진정시킬 뭔가가 혼에 울려퍼져 안식을 주는 뭔가가 자 가면조각 입수했습니다 수기의 옆에 검은 나무조각 가면의 조각이 떨어져있다 자 4개의 조각으로 맞추는 하나의 가면이 되었다 이것이 월시계 가면 이것이 별풍선 탱개 아 자 앤디님 코앞이에요 여러분 앤디님 코앞입니다 앤디님 코앞이야 자 자 드디어 문이 있어요 자 들어갑시다 하 좋았어 오 깜짝이야 잊지 마세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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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 나를... 나를... 잊어버려도... 뭔 말이지? 아 치키모리의 노래를 어... 아이템을 뜯겠습니다 월수가전 농월드에 치키몰이라는 무녀가 있다 치키몰이라는 다리소리를 연주해 사람들의 다리를 지키는 무녀일지니 아 치키몰이는 노월드에 수많은 다리소리가 전해져 숱한 경지로 이끌 것이리라 치키몰이의 월수가 전에 지나니 월수가는 심월에 이르는 선율이 일지라 아 뭐야 이게 그 선율 우는 아이를 달래는 태동가도 닮았도다 때론 달에 재앙이 있음에 공명으로써 피는 것은 그것의 극한일지라 달에 재앙이 있으면 치키몰이는 월수가로써 몸부림치는 달과 혼을 달래할 것이리라 그리하면 혼은 영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올라간건가? 오! 오케이 올라가세요 이제 뭐야 아 엔딩 코앞 피해 여러분 야 마지막인 것 같아 엔딩 야 보스 같아 야 보스 같아 엔딩 코앞 피해 엔딩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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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알겠어 그래 검병 어 고퇴 좀 하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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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틀렸어 오케이 오케 오케오케 어 야잘잘잘잘잘잘잘잘 잠깐만 나 피 몇이지? 풀피인가? 어 풀피구나 중앙에서 싸우자 중앙에서 나이스 나이스 제대로 찍었다 제대로 찍었다 나이스! 아 뭐 볼 수가 있긴 쉬워요? 에헤! 좋았어 자 악기를 조사하러 갑시다 좋아좋아좋아 루카 치키모리의 노래를 치키모리의 노래? 어 엄마의 방에 있었던 월수악보 아빠의 방에 있었던 월수악보의 해독표 이것이 치키모리의 노래 월수가는 심월에 이르는 선율 달에 재앙이 있으면 월수가로서 몸부림치는 달과 혼을 달리야 하리라 그리하면 호는 영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 악기에 다시 한번 조사하구요 이 악보를 보자면 이런 곡일거야 아 또 쳐요 여기서 아 아 중개님 10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원래 혀가 짧아서 발음이 안되요 내가 이해해주세요 몰라 나도 뭐뭐 혀가 짧으면 어떻게 혀가 짧은것 아 중개님 20개 아 20개 감사합니다 이게 개성이지 응? 개성이지.. 좋았어 갑니다 간다 으 으 으 쯧! 쯧! 으 하앟! 따!뿔! 아! 더워! 아, 중개님 30개 감사합니다. 아깝다, 아씨. 다시. 아. 아, 중개님 40개! 아, 40개 감사합니다. 잠깐만, 집중 좀 할게요. 잠깐만, 집중 좀. 아, 이거 진짜. 집중 좀 하겠습니다. 간다. 아. 뭐야. 야, 뭐야! 야! 야, 이런 게 어딨어! 아, 뭐야! 야! 야, 잠깐만! 야! 아, 뭐야! 아, 맙소사. 아,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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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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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또 잡아야 돼. 아, 틀리면. 세 번 틀리면. 님들이 해봐! 야, 미안. 야, 리모콘으로 저건 어떻게 해. 얼마나 힘든데, 저게.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딱 눌러야 되고, 어? 리모콘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씨. 닌텐도 위도 없는 게, 어? 욕하고 있어. 기다려봐요. 나 잡고. 아, 피아노 못 쳤다고 지금 혼내고 있잖아, 나. 나이스. 제대로 죽였다. 좋아. 이걸 총 두 번 하면 바로 죽은 거지? 어, 뭐야. 야, 뭐야! 저것도 기술이었어? 그니까. 아, 개쎄네, 진짜. 아니, 아까 너무 쉽게 잡았어. 언니 빨리 와. 앞으로 와. 일로와, 일로와. 야, 잡자. 짤짤이로. 아, 야, 맙소사. 아, 아까 어쩌지, 엄청 쉽게 잡아라, 진짜. 빨리 가자. 아, 이번에는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제발. 제발. 아, 이번에는 못 깰 것 같애. 제발.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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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이번에는 못 깰 것 같은데? 아, 제발. 아, 진짜. 이게, 아, 리모컨, 이게. 조작감이 어려워가지고. 아, 준개님. 한 개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이거 집중하려면 지금.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불만 있으면 나가요.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아까 진짜 두 개 남기고. 너무 아깝게. 한 개 감사합니다. 감, 갑니다. 하, 외워야겠어. 쯧, 쯧, 쯧. 쯧, 쯧. 안 남았어 으와!!! 하하하하하핯하하 시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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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DVD는 한 개 감사합니다 아...뭐야... 어? 뭐야? 어? 각시탈 어? 뭐야 이게? 자 여러분 여기서 노래 잘 들으세요 명제로는 노래가 BGM이 대박이에요 진짜 OST가 진짜 대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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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뒤에 영상이 여기 나와있.. 남아있겠지 네 중개님 아까 명제로산 감사합니다 아니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죽으면 어떻게 틀어 피아노 치고 있는데 그리고 영상에 집중 좀 해야죠 아휴.. 감사합니다아 와아우 와아우 어..뭐야 어? 어? 아..뭐야 왜 자막 아빠 자막이 이상해 자막이 이상하게 나와 자막이 이상하게 나와 내가 있다면 아나타와 두 손을 스읍자에 과해서 스읍자에 가해야되 잠시... 기다려줘 기다려줘요 뭐지? 뭐지? 아빠 아빠 설마 이게 엔딩인가? 자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측카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야 진짜 아 개고생끝들 진짜 엔딩을 봤네요 맙소사 노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끝까지 이거는 봐야될 것 같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 아 연몽언니 아 270개 아 아 연몽언니 270개 감사합니다 맙소사 20km 나가 방금 20km 나가 이러지 않았나? 아 영원님 20개 감사합니다 아 아 남강렘 1개 팩렘 1개 감사합니다 아 그쵸 방금 20km 나가 이랬지 이랬지 아 아 272 1개 감사해요 아 진짜 와 몇시간만에 엔딩 본거냐 아 명제로는 엔딩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 아 아 풍령님 7개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서지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자 추가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귀여움이는 11개 감사합니다 토실린 10개 감사합니다 이거 추가영상 오프닝영상 아니야? 어 어 뭐야 뭐지? 아 아 랭크 D 아 이집대 랭크 D 플레이시안 11시간 15분 와 11시간 11시간 맙소사 11시간으로 했다고? 진짜? 11시간이나 있어? 와 괜찮아 여러분 붉은나비에서는 랭크 2 맞았어요 2 괜찮아 자 여러분 이상 어 령제로 월식의 가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혹시 밖으로 나와보자 뭐가있나 없겠지? 역시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자 령제로 월식의 가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